안녕하세요. 하늘리와 하늘리TV입니다. 저희는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보드게임 카페도 함께 가는데요. 오늘은 보드게임 카페를 집에서 보드게임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제 저희집에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오늘은 보드게임을 좋아해서 보드게임 카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게임 바로 고고! 그럼 보드게임이 우리 식품 같습니다 이번 게임은 하마 게임입니다 하마 입에 있는 뒷발을 밀어서 입이 다치면 아웃입니다 이번 게임은 텀블링몬키입니다 초록! 응? 응 좋아? 어 하나 뚫듯 아 저거 밀었는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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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다 세마리 그냥 이것을 나 곤뚱 안 할 수 있어 저거 걸려서 곤뚱이네요 1개 곤뚱 나 3마리! 이번 보드게임은 카탄입니다! 마을을 짓는 센스! 나 망해도 돼 진짜? 알배도 없어! 망했다! 1! 10! 예! 미세철! 1, 2, 3, 철! 너무 좋겠다! 아버지 철 어때? 아 괜찮네! 괜찮네! 발전 카드! 기사야! 아니에요! 기사야! 기사를 못 잘라! 엄청! 2 대 1! 6개! 1, 2, 3! 2, 3! 어디야 될까? 2, 3! 10! 수고하자! 너무 좋고 수고하자! 2번 독일 게임은 젠가입니다! 12번 File 1번ixe 2번 씩 2번째 Levi 3번째 Levi 다음 모드게임은 도블를 시작! 이거 해요! 먹을건데... 들었다 놀라는데... 다음 모드게임은 도블를 시작! 도블를 시작! 금치! 당국니! 새겨내다! 하트! 사과! 새겨뿌! 이거! 높은색! 이거! 거미줄! 거미줄! 당근! 당근! 켁! 치! 이번 모드게임은 장비로 딜덕스입니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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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거! 이상한거 왜이렇게 많아? 거의 다 이상한거에요! 따르고 싶다니? 떡 불어져 싶다니? 떡 불어져! 아! 불어져! 아! 야! 야! 너 진짜 포트야! 하이구! 하이구! 야! 진짜 포트놈이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난다! 아빠는 패스! 난 남 패스! 난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어! 이거 쓰고 싶다! 10분 남았어! 멋있어요? 선생님 가입해! 예! 이번 보드게임은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보드게임판입니다! 인생 역전 보드게임판입니다! 시작합니다! 잉이에. Spee sih! raten Et넴 새롭다니 ou 야구 선수! 애곳ieben 얼굴을 다 마시지 오! 우리 갑니다 오! 결혼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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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결혼했는데 해고했어 아아 결혼하자마자 해고당했어 오! 진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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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인생 최애인 친구의 애 인생을 두 번 바꿔 축구선수 했다가 인생을 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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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kes 나 뭐라고 모벼